택배 기회받고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발이 좀 짱니다. 장갑 벗겨에 상하잖아요? 안 보이는데 이거?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오늘 한번 즐겁게 재밌는 이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정 선수! 아 좋아요. 마지막에서 즐겁게 여러분들. 좀 빗길까요? 알겠습니다. 저 이제 빗길. 역시 우리 마스코트들은 너무나도 친하죠? 아 뭐야? 깜짝아. 깜짝아. 뭐지? 이럴다. 또 막 이럴 먹어. 깜짝 났잖아. 팔을 먼저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 너무 세게. 흠하게 오더라고. 어떻게 떠올리지? 너무 많아요. 펜에 넣었어요. 펜에 넣었어요. 나이스. 역시 우리 골반이 좋잖아. 그래서 겨우는 점점이 힘든데요? 어? 우리 럭키! 미찬지의 샤머니! 어? 컴온! 오케이! 우리 섬세계! 에너지 말자라멘타! 아! 이야! 속까지의 럭키! 럭키! 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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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희 분들 나와주세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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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전화 본 적이 없어요? 어! 우리를 위해서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하세요! 오늘의... 애리는 감수는 밸런스입니다, 어머니. 어? 오케이! 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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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수는!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